올해 대회에는 4개 초등학부 한창단이 동선에 올라 실력을 덜하고 전문시의 탈북사 동영부가 당주 광역시장 전국 전국시장산에 당주 세례시오 주변학교가 중지보수사에 당주 광주중국 총영사산을 맞았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현실을 받은 곳으로 한정도 하고 trees에 불가능하여 도망쳐서 왔습니다. 동아인 안타야 엄마가 하나 줄게 이 feminine 왜 안나와 왜 안나와 오빠야 왜 집에 가지고 안 나오고 집에 가있어 뭐가 이렇게 기분이 꿀꿀해 왜 이렇게 꿀꿀해 기분이가 음 자몽이 보고 싶었어 한똥 한똥 집에서 요새 안 나오네 통 집에서 안 나와 음 자몽이가 보고 싶었어 에휴 짠애라 자몽이 씨 한타가 자몽이 보고 싶어요 응 한타가 자몽이 보고 싶어요 귀엽네 한타야 한타 귀엽네 오늘도 오늘도 좋은 날 되자 우리 한타 오늘도 오늘도 우리 한타 좋은 날 되자 우리 한타 밥도 잘 먹고 행복하게 알겠지 알겠지 아이고 아이고 이뻐 불러봐봐 우리 한타야 불러봐봐 아이고 우리 한타야 안전하게 우리 불러봐봐 우리 불러 안아줘야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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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았어 Hola 엄마 아이고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